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다 보니 그 답답함이 더욱 심한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6도, 안동 22도, 경산은 24도로 밤사이 열대야로 인해 잠 못 든 곳들 있습니다. 날 최고 기온은 대구 38도, 안동 36도, 경산은 39도로 약 40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으면서 연일 불볕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이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죠. 오늘도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볕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 동안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보단 물을 자주 드셔야겠습니다. 또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더욱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작변 하십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6도, 청도 23도를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8도, 청도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4도, 김천 2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상주 36도, 김천 35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뚫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2도, 예천 2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6도, 예천도 36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맑은 하늘 아래,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